반갑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다리던 저의 특허품내용이 오늘 공개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소별 못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이제 특허가 다 서류가 완전히 끝났고 특허가 제 앞으로 떨어지는 시간만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저희 특허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면을 그릴께요. 뭐부터 그려야하나 일단은 이렇게 우선 다이를 하나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된 무엇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배화링이 들어가는 이 싱이 필요하겠죠. 싱이 필요하고 그리고 녹색으로 한번 그려볼께요. 이러한 막대와 같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 막대가 이 막대가 이 배화링에 몰려서 막대가 좌우로 움직이게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내가 배가서에서 이것만 그려 가지고 활동하는 범위를 보여드릴께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쇠몽치를 달겠습니다. 쇠몽치는 이쪽과 이쪽의 무게가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앙 시행에서 배화링에서 볼 때 어느 한쪽도 부하가 더 걸리는 쪽이 없겠죠. 그래서 손으로 돌려면 이렇게 막 돌아가겠죠. 이렇게 된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쇠몽치를 도는 힘을 이용해서 제가 터빈을 만든 겁니다. 이게 터빈이거든요. 터빈이면 과연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겠는가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분들이 올라오는 내용을 봤는데도 그렇게 많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내용품을 연구를 해 가지고 발명을 하려고 했던 영상들을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봤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제가 그린 이런 그림과 같은 내용을 영상을 만드는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쇠몽치가 똑같은 무게가 두 개가 달려 있으면 이것이 어째 저절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러면 이 두 개의 쇠몽치를 가지고 이용해서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게 터빈을 그림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돌게 한다 하는 것이 저희 특허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게가 똑같은데 어떻게 돌겠느냐 이렇게 여러분은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이거 무게가 1kg라고 치잖아요. 1kg 이거 무게도 1kg 좀 중량을 가지고 생각을 할게요. 자 1kg면 이 무게가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부하가 없이 그냥 이렇게 손으로 돌려도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손으로 돌려가는 이 원리는 이 쇠몽치 크기가 크고 작고 와 관계없어요. 그쵸 맞죠 예 이게 1kg짜리 쇠몽치를 달아도 이게 손으로 돌아가고 10kg를 달아도 돌아가고 100kg 1000kg 10,000kg 10,000kg 를 달아도 이쪽에 있는 것과 이쪽에 있는 것이 무게가 같으면 손으로도 이걸 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 이 무게의 한 중력법칙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중력법칙 이 중력법칙에 해가지고 양쪽에 무게가 똑같기 때문에 어디로 돌려도 이 쇠몽치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을 때든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을 때든지 이 중심에서 봤을 때는 무게가 일정하다 이거지 그래서 맘대로 막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 쇠몽치 크기가 작고 크고 와 관계없다 이겁니다. 자 다음 설명 그 다음에 문제는 문제는 이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걸 몇 등을 제가 보았는데 전부다 물통을 원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물통을 단다 여러 가지 등등 구슬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태극기 모양이 돼가지고 또록또록 굴러가게 한다 뭐 진짜 머리털빠지게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영상 올린 걸 보면 아 저분들이 너무 많은 연구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아왔거든요 그동안에 보아왔는데 제가 얘기하는 이 원리로 물건을 만들거나 이 원리로 이걸 돌게 한다고 거짓말로 가짜 영상으로라도 맺는 걸 못 보고 전부다 이렇게 원형을 만들어 놓고 원형을 돌 연구만 하니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한계가 있다 원형은 중심에서 봤을 때에 무게가 똑같아가지고 이거 두 개가 똑같아가지고 손으로도 천 킬로 어 일만 킬로 이상이라도 무게 저 세뭉치 무게가 일만 킬로 이상이라도 그냥 손으로 돌릴 수 있다 어 이거 이거의 어 원리가 이거예요 이 동그라미로 해가지고는 아무리 무게를 크게 하든 뭐 묘한 법칙을 하든 구슬이 또르르 구루하게 하든 어 이것을 이렇게 물통을 삐딱하게 해가지고 하던 항상 이 무게는 중심에서 봤을 때 일정하다 이거예요 근데 구슬이 또르르 구루하게 하는 것은 일정하진 않죠 약간 틀리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만든 분들의 이 얘기에 의하면 그래도 구슬이 굴러가게 하는 것은 조금 좀 말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을 완전히 탈피했습니다 그렇게는 그렇게는 이 자체가 그냥 이렇게 저 혼자 돌게 할 정도는 되지만 전기를 일으킬 만큼 어 이런 이런 것은 나올 수 없다 이거예요 나올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중심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이것이 가위 매달려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게가 같기 때문에 지금 이 내가 만들은 이것에서 양쪽 무게가 같은 것과 같은 논리다 그래서 양쪽 무게가 같을 때는 뭐 말해봐야 잔소리지만 그래도 이걸 설명하려면 이방 밖에 없어요 양쪽 무게가 같을 때는 이 원형이 됐든 이렇게 막대로 했든 무조건 어떠한 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깼다고도 안 나와요 그저 그저 이거 하나 갠신이 서서히 조금 돌아가는 거 이 정도만 나오지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저는 이걸 하면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특별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한계에 봉착했어요 두 개상은 안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바람이 이렇게 내 머리를 싹 스쳐가는 듯한 느낌을 느끼면서 어 기발난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자 그럼 그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뭐냐 자 그냥 많은 양은 나중에 그냥 그거는 뭐 동그라미만 더 치면 되고 무게만 더 켜가면 되니까 그건 얘기거리가 안 되잖아요 문제는 이 무게가 양쪽이 똑같은 데 어떻게 하나의 힘을 낼 수 있느냐 파워가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이 중력법칙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 중력법칙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만드는 것이 중력법칙입니다 지구 속에 지구 속에 있는 들끓고 있는 마그마가 자석과 같은 비스무리한 역할을 해서 자석은 가까이 가면 탁 붙고 먼데서는 안 붙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 중력법칙에 의한 마그마의 힘은 그리고 자석은 쇠만 되고 다른 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중력법칙으로 하나님이 만드는 이 법칙은 쇠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이든 흙이든 모든 것이 일정한 힘으로 가해지는 것이 중력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여기에서 서 있는데 100키로 어 100키로짜리 사람이 서 있어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을까 바위가 하나 있어요 바위 무게가 얼마냐 100키로 100키로 100키로면 100키로면 이 중력법칙에 의해 가지고 사람은 살과 피를 가진 것을 만들었다 하고 하나님은 기록해 놨거든요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의 몸으로도 100키로 이 돌덩어리의 무게도 100키로면 자석을 보면 쇠는 붙고 다른 건 아무도 안 붙는다 자석에다 붙이면 그런데 이 중력법칙은 돌덩어리를 갖다 붙이든 사람을 갖다 붙이든 이 지구에 와 닿는 중력은 같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물체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이게 꼭 쇠 뭉치가 아니고 벽돌을 갖다 달든 어 사람이 둘이 몸무게 같은 사람이 올라가 타있던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중력법칙에 의해서 제가 이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얘기 자 그렇다면 이 중력법칙에서 지금 현재 멀리 뭐 큰 거 이런 거 생각 없이 그냥 1kg만 가지고 생각하자 이거예요 1kg만 가지고 이쪽에 1kg 이쪽에 1kg 이런데 자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계 그 어떤 사람도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이것은 오로지 저에게만 이것을 알려주는 지혜의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지혜의 얘기입니다 자 1kg의 무게가 이쪽에 있다면 이쪽에도 1kg 무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저는 마그네트를 쓰겠다 이겁니다 자 마그네트를 역시 어 원리는 항상 중력법칙에는 이 마그네트와 같은 원리가 필요해요 어 이 지금 지구 속에 있는 그 마그마도 하나의 마그네트와 같은 원리로 되어있잖아요 그런거 하면 어 영부좌석 과도 같은 그건 원리로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마그네트를 여기서 사용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1kg 무게를 빼버리면 되는 거야 어 이 1kg란 이 무게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야 없애버리면 여기서 있는 1kg 무게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중력법칙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간다 이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바로 발명한 것이 이 마그네트로 이쪽에 있는 1kg 무게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1kg 무게를 없애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것이 그냥 총알같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게 1kg 똑같은 1kg 무게인데 마그네트 원리를 사용해도 여기에서 1kg 그러니까 여기가 0이 아니에요 0 약간의 약간의 무게가 남아있어 한 100g 정도 100g 정도 남아있어요 여기 그러면 900g 대 100g의 싸움이야 그래서 이 마그네트로 여기서 있는 무게를 다 빼버리고 어 났더니 그래도 한 100g 정도는 남아있더라 무게가 마그네트로 힘을 싹 뺐는데도 그래도 이쪽에는 900g 900g이란 900g이란 무게가 있으니까 왕창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차 어떤 분과 만나서 얘기했고 했지만 이게 디젤 터빈 한 모습 꽝 하고 쏘는 것보다 더 힘센 힘으로 밑으로 떨어지더라 이랍니다 자 이 마그네트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 제가 이 다른 원리로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돌려봤더니 마그네트로 없을 때는 이게 마냥 돌아가가지고 이 힘을 억제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힘을 하다보면 고장도 나고 어 이걸 정지해야 될 시끄러워서 좀 시켰다던가 정지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걸 정지를 시켜지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처음에는 뭘 했냐면 여기다가 브렉길 달았어 브렉길 브렉길 달아가지고 브렉길 잡는데 아 그 브렉길을 달아놨던 나중에 터지면 어떻게 돼요 브렉길 터지면 그냥 마냥 돌아가면 이 큰 힘으로 막 천 킬로 만 킬로 되는게 막 돌아가면 어 그 무선수로 그걸 막아요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 브렉기로서는 안 되겠더라 그래서 다시 여기서 제가 골싸매고 몇 년을 정신력을 투자해가지고 마그네트로 이 힘을 막고 마그네트가 투입이 되면은 이것이 중력법칙이 적용되고 마그네트를 투입 안되면 이 무게는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그네트를 적용했다가 안했다가 하면서 여기서 중력법칙이 발생하는 거죠 이거를 내가 벙어리 낸 가슴 앓듯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에게 그동안에 계속 소개를 못 드려가지고 애가 터졌어요 이제는 특허가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특허 낸 서류를 제가 받아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러면 그러면 이제 얼핏 생각해 여러분 듣는 사람들은 지혜가 더 놀랍잖아요 센서가 빠르고 딱 센서를 셀어 봤더니 요꼬메 일본말로 옆눈으로 셀어 본다 하는 것이 요꼬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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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봤더니 그게 말이 되나 아니 1kg의 무게 가 여기서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 1kg라는 무게를 여기서 못 떨어지게 마그네트를 막으면 마그네트에 들어간 전기가 얼마야 그러면 여기서 떨어진 힘보다도 마그네트에 투입되는 전기가 더 많이 들어가겠네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나한테 교훈을 하려고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런 질문을 할 것을 미리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한다면 천사 마그네트에 전기가 얼마가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않을 수가 없어요 전기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이 1kg라는 무게를 도는 힘을 꼭 붙잡아 주는 못 돌게 힘이 빠지게 없애버리는 한가지예요 없애버리는 마그네트가 들어가면 이게 없어지는건 한가지예요 완전히 원래는 0이야 0인데 그래도 뭐 마그네트 에서도 무게가 있고 여기에 원래 툴도 있고 해가지고 100g 정도 남아있어요 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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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를 일으키고 뭐 다 돌리는데 들어간 전기는 얘기 안하는 거야. 나오는 전기만 얘기하지. 발전기 그 하나. 전기 일으킨다는 신기하다 이거야.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이 끝까지 발전기는 몇 번 주고 사면 되는 거지. 그걸 왜 쇠가 빠지게 만들고 있어. 우리는 발명가는 이미 나와있는 발전기 만드는 데 그런 데에 제목이 그런 데에 목적이 있지 않다. 이거야. 자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그러면 이 중력법칙에 의해서 여기서 주어지는 파워가 1kg의 무게가 공중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에서 거리가 얼마를 잡을까 한 한 50cm 잡을까 그냥 50cm 50cm 이 거리가 50cm 동안의 거리를 1kg의 무게로 떨어뜨리는 거야. 자 그러면 1kg의 무게로 50cm라고 그랬지 50cm로 떨어뜨리면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가 과연 나중에 터빈 전체를 계산했을 때 얼마가 전기가 발생할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명백한 설명이 안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kg가 여기서 좀 떨어지는데 50cm 동안 떨어지는데 만약에 500kg는 안 되겠지 그렇게 한 그냥 500W를 칩시다. 막내 잡아봐. 500W 전기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이 힘이 500W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 500W를 발생시킬 때 이걸 0으로 만들었으니 이 마그네트에 이 500W를 0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많은 전기가 들어갔겠노 이놈아 설명 좀 해라 이놈아 이렇게 저한테 명령을 하실 거예요. 네 제가 대답 설명을 하죠. 500W 전기를 발생시킬 때 이 마그네트가 여기 있는 무게를 없애주는 데에 들어간 전기는 얼마냐 그러니까 많아야 많아야 10W 전기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그네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건 0이 되어버려 안 돌아가 마그네트를 사용해야만 이게 돌아가니까 그런데 이쪽에 있는 무게보다 이쪽에 있는 무게를 없애주는 데 들어가는 전기는 10W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냐 하면 숟가락 하나 숟가락 하나 이 마그네트 연구자성이나 마그네트자성 똑같은 거잖아요. 명부자석이든 전자석이든 숟가락 하나 이게 자석의 힘으로 당겨올려는 힘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숟가락 하나 숟가락 땅이 떨어졌다 그러면 마그네트를 정리를 가지고 딱 붙여서 올려 놓은 힘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 정도만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힘을 다 없애버립니다. 완벽하게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면 여기에서 1킬로라나 되는 무게로 50 이 거리가 50cm 동안에 꽝악 떨어지는 거지 자 그러면 그럴 때 완전히 정말 0을 만들었나 아뇨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그 와중에 캐스터라든지 뭐 마그네트든지 이런 무게에 의해 한 100g 정도는 무게가 남아있어요. 전혀 없는 게 아니라 거짓말은 하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900g에 이 킬로라 되는 무게를 달아 가지고 있는 쇳덩을 가지고 이 900g에 대한 힘을 얻어낸다. 이것이 저의 공식입니다. 이 얘기는 이걸로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발명품을 만들어 가지고 공기발전기 만들어낸 그분도 그렇고 내용을 공개를 못해요. 왜냐면 비밀이 세면 다른 사람들이 한테 기술이 넘어가서 자기가 꽝 될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데 저는 그렇게 걱정 안 하거든요. 그래서 특허만 내면 세상 없는 사람에게 비밀을 공개하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약간의 손실은 있겠지만 자 그렇게 해서 키가 되는 핵심적인 얘기를 여러분이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세계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 뭐 하나 돌리는 이 원리를 제가 수십 개도 들어봤고 수백 개도 들어봤고 그런데 막 그게 안 되니까 가짜를 막 만들어서 돌린다고 그러고 무선 전기를 막 집어넣고 돌리고 돌리고 하는 거 만들고 돌리고 하는 거 그거 막 보이면서 시간 해가지고 유튜브 광고 수입 저는 유튜브 광고 수입 신경 안 쓰거든요 뭐 이런 거 계속 이제 하면 저도 딴 사람같이 강남역에서 건물 샀다는 그분 같이 이거 이제 앞으로 계속 인사 만들면 저도 뭐 그 천억 정도 되는 그 정도 건물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나 유튜브에서 수입을 하려고 하잖아요 사람이 치사해지니까 막 과장을 하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치사해지고 어 사람같이 추해져요 유튜브 광고를 하려면 어떤 사람은 막 여복하고 돈 버고 싶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은 죽었다고 막 올리잖아요 죽었다고 이렇게 가짜가 막 판을 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저는 그런 데 휩싸이고 쉽지 않습니다 오로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 지혜로만 저는 문제를 해결한다 이랍니다 제 혼자서는 절대로 이거 못했어요 절대로 못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니까 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했으면 제가 돈 버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지금 쓸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kg에 대한 쇳덩어리를 달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리면 돌리면 똑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여기엔 무게를 없애버린다 뭘로 막아냈다 이 마그네트로 이 무게를 없애는 거 이것이 비숩니다 완전히 여기에도 여기에도 1kg잖아요 1kg 1kg 완전히 없애 없애지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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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그래도 막 돌잖아요 돌면은 여기에 없앴던 이 뭉치가 한 바꾸 돌면 또 이리로 가잖아요 그죠 이리로 가죠 여기에 있던 뭉치는 돌아서 이리로 오죠 그때도 역시 이 뭉치가 이리 와도 이 마그네트로 이 마그네트는 여기에서는 없애버린다 무게를 없애버려 그렇게 이 쇠뭉치가 무게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는 거예요 있었다가 없었다가 그렇게 어떤 쇠뭉치에 국한이 되어 있는 거 아니고 이쪽에 쇠뭉치가 이리 와도 되고 이쪽에 이리 와도 되고 이 마그네트 원료만 딱 이용하면 이 무게가 하도 없어져 그래서 이런 놀라운 비밀이 내 머리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었다 절대 나올 수 없었다 제가 처음에는 이 자석을 가지고 수십 년을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어릴 때 열 살 때부터 갓림이라는 개천에서 호박죽이 따가지고 물레방아 돌리던 그것이 평생을 오늘날까지 아주 머리에 소설 지어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주천 강변에 살 때는 어떤 수레바퀴 소수려형 물을 만들어가지고 동주천 강에 돌리고 국방에 전기불 초고 막 했지요 그런 것도 한계야 물 내려가는 힘든 낙이 얼마나 근데 이거는 무한계야 무한계 물이 내려가든 비가 오든 안오든 관계없고 지금은 1kg 달면 1kg에 대한 전기물이 일어나지 만kg 달면 1만kg 되는 무게를 달면 1만kg의 전기가 발생합니다 일으킬 수 있어요 뭐 1억kg 1억kg 그런거 너무 무거워서 하겠어요 1억kg 되는 무게를 달아 양쪽에 두개 달아가지고 하면 1억kg에 대한 전기가 발생시켜 그때도 1억kg짜리를 두개를 달았는데도 그때도 마그네트 에 대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무게를 없애주는데 불과 100W 정도는 돼요 이게 무게가 많다고 해서 마그네트 전기가 많이 드는 게 아니고 무게가 적든 만큼 힘을 빼는 거랑 똑같아요 1kg를 해도 100W 들어가고 1만kg을 해도 100W 들어가고 1억kg을 갖다 대는 무게를 돌려도 마그네트 에 소비되는 전기는 100W 이상 안 들어가는 거야 힘을 없애버리는 거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은 여러분께서 아직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제가 제품을 딱 만들어 만들어놓고 만들어놓고 제품의 시중에 나오면 그때서야 어떻게 100W의 전기로 마그네트를 사용해가지고 이 무게를 없애 말이 되나 그건 제품이 나와보면 알지요 나와보면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여러분의 제품을 눈에 눈에 시게 볼 수 있고 그때 보고 보고 나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원리에 대한 이 원리 자체도 세계 그 어떤 사람도 이것을 만들거나 이것을 가지고 해본 걸 아직 못 봤어요 내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인터넷을 매일 하루 한 번 여기 무동력 특허에 대해서 검색해서 보고 또 특허청에 살다시피 그냥 그게 이런 걸 제품으로 만들었나 보았지만 없었어요 이런 원리를 만든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마그네트 마그네트와 마그마 이런 것은 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지구 속에 불덩어리가 샘물 다가는 불덩어리가 그렇게 바닷물로 수십 년 수백 년 지나면 다 식어버리지 되겠어요 그거 안 식잖아요 오히려 막 터지잖아요 바깥으로 불출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걸 누가 운행 그렇게 운행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성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속에다가 불덩어리 마그마를 집어넣어가지고 지구에 대한 온도를 맞추고 물이 물을 아무리 담아놔도 이것이 식지 않게 하시는가 와 같이 저것도 저도 하나님은 마그마를 사용했지만 저는 마그네트를 사용해서 이 힘을 없애버린다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제가 다른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저는 이렇게 잔재죽밖에 못부리는 그런 소임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저의 지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그마의 지혜 운영하는 그 지혜를 저에게 천분의 일 만분의 일 이렇게 저에게 주었을 때 저도 마그마가 아니라 마그레트로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이는 1킬로를 되는 무기를 달든지 1만킬로를 달든지 1억킬로 되는 무기를 달아도 마그네트의 마그마는 하나님이 운영하고 있고 마그네트는 내가 운영한다 마그네트에 들어가는 전기 소모는 100아트 정도 밖에 안된다 그래서 무게가 작고 크고 관계없이 힘을 완전히 없애버린다 100% 소모라면 뭐하지만 최소한 여기에 있는 무게보다는 조금 남고 예를 들어서 1억킬로 되는 무게를 달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1킬로 될 때 여기에 무게가 한 100정도 100아트 정도 남아있다면 1억킬로 될 때는 여기는 뭐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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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로의 무게가 남아있기에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 마그네트에도 들어가는 전기가 입장할 뿐더러 여기에서 많은 무게가 작동할 때 여기에 있던 그 큰 무게가 다 없어져 버리고 남아있을 때 역시 여기에 이제 1억킬로 정도 되는 무게가 움직인다면 여기는 100 100g 100g 이건 1킬로 아까 내가 100g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1억킬로 됐을 때 100g은 좀 어렵지 100g은 어렵지만 1억킬로 된다 그러면 1킬로 1킬로 정도 무게가 남아있어요 100% 싹 지우고는 아니에요 그런데 마그네트에 들어간 전기는 거의 같다 이것도 사실은 조금 더 들지 150g 더 들지 않을까 싶어요 1억킬로 된다는 그러니 자 이 원리가 내가 큰소리에 빵빵 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공개를 했지만 여러분 절대로 이거 금방 못 알아 냅니다 못 알아냅니다 세월이 많이 가고 골싸매가 연구한다고 그것을 알아냅니다 제품이 나왔을 때 봐야만 압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중치해요 코카콜라 코카콜라 사장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은 실한 기독교 지금은 죽었겠지 그런데 그 사람이 원래 코카콜라 사장이 코카콜라 사장이 술주전병 이에요 술주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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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 저는 이 사람 본건 아니고 누가 논문을 쓴 걸 내가 봤어요 그러러 봤어요 술주전병 인데 이 사람이 계속 술 먹고 출중하다가 사람 두들겨 패고 뭐 강간 개집질 하고 이렇게 하다가 평생을 영창이가 들어가 사는 거야 그렇게 이 코카콜라 사장 그 부인이 이제 그 저 뭐야 최근에 왔으니까 코카콜라 사장이 옛날에는 부인도 주전병 부인이니까 그냥 뭐 뭐 뭐 한랭가로 막 떠들어 다니고 뭐 형편없이 일을 불축하기 어려웠지요 그런데 문제는 코카콜라 사장 부인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코카콜라 사장 부인이 부인이 자기 남편을 만날 사고치고 명창에 집어넣고 있어보니까 괜히 자기만 답답해 센가 부가 되니까 그래서 부인이 생각한 끝에 안되겠다 우리 남편을 내가 세 사람을 만들게 되겠다 해가지고 남편을 데리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코카콜라 사장이 드디어 부인의 말에 동요 부인이 자기 평생을 감방에 놓고 또 두부 나올 때 두부 얘기 누구건 그거 없는가 두부 얘기고 이렇게 했는데 코카콜라 사장이 결국은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 당신 내가 시킨대로 안 죽으려면 할라요 말라요 해가지고 그래 할게 해가지고 했는데 부인이 건의를 해가지고 코카콜라 사장이 저같이 발명에 뛰어들면서 발명에 뛰어들면 대략 다 이혼하고 가정이 파괴됩니다 거의 다 에디슨 가정이 훌륭했어요 그리고 테슬라 가정이 복받았어요 테슬라 죽을 때 고시원에 있다가 지도새도 모르게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테슬라가 발명한 게 지금 얼마 몇 가지 에디슨이 죽었다 깼다 그래도 못 만드는 걸 테슬라는 만든 거 아니에요 자 그 얘기 떠나서 이 코카콜라 사장이 평생을 감빵 다녀요 드나들 드나들다가 나중에 결국은 부인 말 듣고 내가 새사람 되겠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기 머리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자기 머리로는 시원하게 한 잔 마시고 뚜드려 패고 여자들한테 이렇게 하고 이게 직업이야 뚜드려 패고 들어가고 나왔다 뚜드려 패고 들어가고 자기 머리로는 그게 한계야 한계 뚜드려 뚜드려 첫날 만나 기도하면서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자 자기 술은 안 먹을 수 없고 그 알코올 그거 안 들어가면 자기가 직성이 안 차고 그래서 어찌해야 이 짜릿한 그 술 맛을 감각은 그대로 있고 알코올 때문에 결국은 술 주전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주사가 나오고 그래서 그 저기 뭐야 알코올 알코올만 알코올만 빼고 짜릿한 맛은 그대로 유지하는 건 없을까 그렇게 막 기도했을 때 둘레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잠잠잠 숫자를 깨우듯이 깨워가지고 네가 뛰어나가라 내가 길을 열어줄게 그렇게 해서 연구실을 차려놓고 연구를 하는데 결국은 목이 짜릿한 맛 그 돈 살아있고 알코올만 없어 없는 그런 코카콜라를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코카콜라를 만들었는데 코카콜라가 얼마나 대단한 값이 비쌉니까 굉장히 그게 딴 나라에서 맨더는 우리나라도 펩시콜라 뭐 저거 코카콜라를 못당해도 저거 나도 엎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펩시콜라 먹는 사람 콜라 맨들듯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코카콜라 같은 맛을 못 만들어 그러니까 코카콜라는 세계 어떤 나라에 들어가도 그 나라 사람들이 코카콜라 모방해가지고 만들어도 코카콜라봐서 못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고 여러분 대답을 하나님이 코카콜라 사장에게 만들게 해주는 그 원리는 다른 사람이 모방할 수 없더라 지금도 콜라는 세계 제1위를 달기 코카콜라 코카콜라 콜라 판매자 코카콜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게 내가 큰 데 있지 않아요 이 힘 하나 빼고 안 빼고 따라서 이것이 작동되고 안 되고 힘이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이 원리를 어떻게 내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힘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못합니다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만든 것은 엎어지는 법이 없다 코카콜라가 그렇게 모든 나라의 콜라가 공장이 다 있는데 코카콜라는 세계 전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그리고 자기의 모방이 남에게 안 뺏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흑사로다 파수꾼이 전망대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먼 데까지 다 내다보는데 그렇게 선명하게 적군을 바라보고 바라보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쳐다보고 내다보고 돌려보고 백으로 보고 다 보고 하는 것이 허사가 된다 이거예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구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제가 이 물건을 완전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물건이 있으리라고 여러분 생각이나 했습니까 비스물이 한개도 내가 한번 나오는가 하고 내가 그동안에 눈이 빨개가지고 눈이 뒤집고 봐도 세계 그 어떤 사람도 이런 것을 만들어 내는 걸 내가 못 봤어요 이제는 제가 이걸 공개했으니까 이게 또 비스물이 하게 만들어가지고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뒹군들어가게 또 막 나올 겁니다 가짜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공개한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내가 만든 이 물건을 노방을 못 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혜를 줬으면 이런 것 때문에 절대로 노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특허보다도 해외 특허를 더 심했어요 대외 특허 대외 특허가 지금 뭐 공식적으로는 100억 들어간다고 공식이 돼 있어요 아 100억 들어가서 세계 특허 낼 때 저는 천억이나 일조를 받아가지고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만 하라고 지시하면 내가 못할 이유가 몰라서 그까지 100억이 큰 돈이에요 100억이 지금요 이 서초지역에 땅 한평에 1억짜리 땅을 찾으려고 그러면요 저 속골목에 차도 괜찮을 때 그런데 가야 평당에 1억짜리 찾아요 돈 값어치가 지금 그래요 다 뭐 5억석 10억석 대지 땅 한평에 1억짜리 땅은 찾기 힘듭니다 지금 서초동에서 건물살려고 건물살려고 해도 땅 평당에 1억짜리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돈 값어치가 없는데 그 무슨 100억 100억 가지고 뭐 중료산에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100억이 문제나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오로지 한국에 살고 여러분과 제 가정에 큰 유익을 끼칠려면 하나님께 의전해라 나도 골싸매고 안될 때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기술로는 도저히 안되겠구나 아까 좌석 얘기하다 말았는데 나는 좌석에서 평생을 묵임했어요 좌석에서 좌석까지 돌리는 거 여기 지금 인터넷에 좌석 가지고 뭐 연구 발전을 만들었다고 보고 내가 딱 보면 아 저거 내가 알아 해본 거야 근데 왜 좌석을 내가 안쓰는지 압니까 좌석을 만들고 돌려봤더니 얼마 정도 쓰니까 좌석의 힘이 다 빠져버려 이렇게 가짜에 해당되는 그런 물건을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코카콜라 같은 물건을 만들기만 해줍니다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과 저는 대한묵이 살아갈 수 있고 앞으로 전기세 한 푼도 안 내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면 나는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면 나는 이 사업 안 합니다 비록 작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주의 요구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물고 이거를 하려고 지금 직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요새 카드빅스 몰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는 옛날과 같이 전기세 때문에 고민하는 세상은 지나갔습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더 이상 전기세 때문에 쫄쫄쫄쫄 내고 하는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공장과 모든 회사에 전기 무료로 쓰는 세상을 만들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50분간 여러분께 승용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